웨잇! 구독과 좋아요!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분께 킥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접시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으 으 와 존나 많이 남았네 으 으 으 으 야 이거 송 성공 아니냐 이거 이 정도면 5 3 2 1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, 3초면! 맞아 얘들아 시간 총rent일냐 이거 표정보세요 개acı 존나 진지하단말이에요 지금 N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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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안해 안해 나 시키지마 이거 안해 아.. 왜 묶겠어 이거 이거 상자 때문에 아니야 이거 아.. 진짜 말도 안 돼 VAR 가겠습니다 그냥 묶인 거네 상자가 아니야 이거 그냥 묶였어 이거 착지하고 부서 썼어야 되는데 내가 좀 너무 흥분했어 그건 인정 그러니까 착지하면서 공중에 차 이렇게 떠 있는데 나르고 있을 때는 부서 써봤자 의미 없거든 그러니까 떨어지고 딱 착지하면서 부서 써야 되는데 내가 그거 너무 급했어 거기서 부서가 끝났어 근데 썼잖아 마지막 부서를 이걸 쓰면 안 돼 한 요점에서 딱 썼어야 돼 요점에서 썼으면 끝까지 부서가 살아 근데 내가 너무 빨리 부서를 썼어 흥분해가지고 아아 0.3점 이게 이불에 걸쳐 오셔 아아 0.5점 이게 자라야 아아 9점 아아! 이러한 거 하안 trat 아아 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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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아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